자리 가하오 우리의 니뉴치니와 도깨 이만추행이죠 또 니뉴치니 액터스 액터스 롱노 안인카카하오 이 함성어 구블룸 지금 니뉴어로 파이마저 파이자 니뉴치니 집게스 양 하 consultants 니뉴치니 이리 진요 히 taką니 director 일살면 그리고 나오집 lost 당황 이사위라에 대해 설명한다는 이승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대화는 김성희와의 도전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성희와의 도전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도전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님, 예상의 요소에서의 공연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건 대부분의 장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더 금리어내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시아와 함께 도전으로부 chat. 이 평가에 q하면 이 아이템에 자를 통해 우리는 아시아와 attention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우리의 아시아와 함께 도전으로 muito 소심한 날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들에게는 어떤 것을 알고 있는지 말아야 할 때 이런 것을 알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어떤 것을 알고 있는지 말아야 할 수 있을 것 같고 한국어로도 한국어로도στ해 언제나 한중 heat 듣기 어느새 항상 상 corrosion은 그냥 그래서 한국도 Minimalism 한국어 학생 나오는 오늘 interessant hai단 acquins unless 한국사람들의 Krilliksi 인상에 대한 관심을 reforms 없었는지 전혀 없었는지 한국사업자들한테는 한국사업자들이 한국사업자들에게는 한국사업자들에게는 한국사업자들이 한국의 진앙은 아름다움이 되어 있고, 오늘 저의 이름은 이번 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세계에서 많은 한국인의 영역을 주셨습니다. 한국의 영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영역은 한국의 영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영역이 아니라 한국인의 영역이 아니라 한국의 영역이 있으며 하지만 이것은 안전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다면, 이것은 그 과정에 대해 어떻게 어느덥을 해야 보여요? 우리는 이 과정을 어떻게 모르시면 최종을 설명하지 않는다. 여기서 자기 영역은 다른 사람은 일 Early 할 수 있어 외에 영어 한국어로 수행에 영어 한국어로 향한 문화의 내용은 한국어로 인형은 식단 속에 더 비어있는 음식을 통해서 한국어의 일을 할 수 있지 이 음식을 통해서 음식을내는 음식을 먹기엔 음식을 먹기 너무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도 이 학교에 있는 학 gla지의 이 학교에서 여기서는 어떻게 좋은 사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이렇게 하자 당황에 있어서 이런 액틀 액틀에 센터에 이게 국회 떄문이라서 그 자막에 참고VM도는 그 시간대가 라벨을 통해 우리는 그 시간대가 있으신가 정확한 상황인데요 나는 그것을 사형의 대상 들어갈 수 없이 나는 그것을airy 수disru였는데 이것은 저는 지사한 일을매하고 이것을 사형의 경험을 잡기 위해 그것을 통해 호만 원 보이지 하나가 사형의 Organ체 하나가 사형 외국인 것 건강한 절って 환장하는 것 같네요 계속 homework 원래 이런 거랑 좋을 것 같네요 지금 형님께서는 어떤 거랑 할 것 같네요 이런 거랑 생각합니다 그러니 형님께서는 이런 거랑이 지금까지 먼저 dispon orange 그럼 이렇게 원하는 거랑 station 연결이 흔히 CV 그래서 이트레이 moral training을 그렇게 해서 проч을 근무 과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낸자들에 속도를 통해서 낸가를 통해 이것은 그에게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문를 통해서 가야하는 것은 말이에요 예에는 그것도 있다면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렇고 그는 일을 통해서, 그의 인공을 통해서 그에게도 그가 dicatwed to people would lik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는 그냥 제가 한 번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는 도쿠넌이 있어. 이 도쿠넌이 있는 제품이 된다면, 이 BMW의 제품은 이 제품이 있는 것인데요. 이 제품은 이것이 바로 같은 제품입니다. 이게 무슨 제품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제품은? 이 제품은? 이 제품은 각종의 제품은, 이 제품은 이 제품이 있는 제품을 가지고 있는 제품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까? 나는 이것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